사상 진수법을 통한 케이스는 거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사상 진수법을 통한 케이스는 거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공법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케이스는 진수 및 거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거치의 개요. 콘크리트 케이스는 육상에서 제작하여 진수, 운반, 거치, 뒤채움 및 마무리를 통해 설치된다. 사상 진수법은 예정 준설 계획지가 있는 경우 적용됨. 사상 진수 공법 선정 전 사전 고려사항. 준설 계획지의 지지력.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준설 계획지 토질. 안정적 펌프 준설 가능한 사질토. 케이스는 진수 필요 시기와 준설 시기 일치 가능 여부. 타 진수 공법 대비 장점. 거치 장소와의 거리 등. 사상 진수 공법 절차. 준설 예정지.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진수 고려한 위치 선정. 케이스는 제작. 슬립 폼. 연속 타설. 펌프 준설 선으로 예정지 준설. 편향되지 않은 준설. 예정지 준설 중 자연스럽게 케이스는 진수. 준설 선 대피. 사상 진수 공법 적용 중 유의사항. 준설 예정지 사전 측량 조사 철저. 케이스는 제작장 인근 지하 지작물 존재 확인. 준설 예정지 사질 집안에서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시 사질토의 액상화, 퀵샌드 등의 가능성 검토. 사전 집안 조사를 통해 확인. 편중된 준설 지향. 케이스는 중심으로 균형 잡힌 준설. 케이스는 전도. 침수. 활동 방지. 케이스는 진수. 임박 시점. 준설 장비 대피 공간 준비. 사상 진수법 외에 케이스는 진수 방법 소개. 기준기선 진수. 건선거 진수. 부선거 진수. 경사로 진수. 사상 진수. 가체절방식 진수. 진수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기. 공사비. 케이스는 규모. 케이스는 소요 제작 공간. 케이스는 진수 수량. 설치 장소까지. 거리. 케이스는 운반 방법. 파도. 파고. 파랑. 수심. 설치 위치의 지형. 자연 조건.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등 환경 조건. 결론. 다시. 사상 진수법을 통한 케이스는 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술하시오. 공법. 타입 B. 목기 특사고. 절기종. 유비문대. 개요. 목적 N 기능. 특징. 사전 고려사항. 절차. 기준. 종류. 유의사항. 타공법. 특징 비교.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책. 결론. 케이스는 진수 및 거치의 개요. 콘크리트 케이스는 육상에서 제작하여 진수, 운반, 거치, 뒤채움 및 마무리를 통해 설치된다. 사상 진수법은 예정 준설 계획지가 있는 경우 적용됨. 사상 진수공법 선정 전 사전 고려사항. 준설 계획지의 지지력.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가능 여부. 준설 계획지 토질. 안정적 펌프 준설 가능한 사질토. 케이스는 진수 필요 시기와 준설 시기 일치 가능 여부. 타 진수공법 대비 장점. 거치 장소와의 거리 등. 사상 진수공법 절차. 준설 예정지.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진수 고려한 위치 선정. 케이스는 제작. 슬립 폼. 연속 타설. 펌프 준설 선으로 예정지 준설. 편향되지 않은 준설. 예정지 준설 중 자연스럽게 케이스는 진수. 준설 선 대피. 사상 진수공법 적용 중 유의사항. 준설 예정지. 사전 측량 조사. 철저. 케이스는 제작장 인근 지하 지작물 존재 확인. 준설 예정지. 사질 집안에서 케이스는 제작장 설치 시. 사질토의 액상화. 퀵샌드 등의 가능성 검토. 사전 집안 조사를 통해 확인. 편중된 준설 지향. 케이스는 중심으로 균형 잡힌 준설. 케이스는 전도. 침수. 활동 방지. 케이스는 진수. 임박 시점. 준설 장비 대피 공간. 준비. 사상 진수법 외에 케이스는 진수 방법 소개. 기준기선 진수. 건선거 진수. 부선거 진수. 경사로 진수. 사상 진수. 가체절방식 진수. 진수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공기. 공사비. 케이스는 규모. 케이스는 소요 제작 공간. 케이스는 진수 수량. 설치 장소까지 거리. 케이스는 운반 방법. 파도. 파고. 파랑. 수심. 설치 위치의 지형. 자연 조건.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 등 환경 조건. 결론. 그럼 오늘의 이만 끝.